괴수 8호 오리지널 반다이 정품 피규어 최저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다이 피규어 모델 카이주 노팔 SHF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애니메이션 피규어로 관절이 움직일 수 있어서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으로 소장하기에도 딱 좋아요. 사이즈는 약 19cm로 적당하고 PVC 재질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안전해요. 위개봉 상태에 완전히 새로운 오리지널 박스로 제공되어요. 이 제품은 반다이 브랜드의 100% 정품이니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카이준 엄버에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귀여운 디자인과 높은 퀄리티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 만약에 카이준 엄버에이을 좋아하시거나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수집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다이 SHF 몬스터 액션 피규어 샷8 카이준 엄버에이 리노 이치카와 디펜스 포스 3 유닛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반다이 SHF 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정교한 디테일과 다양한 포즈로 즐길 수 있답니다. PVC 소재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모델 유형의 이 제품은 초판으로 한정판이라 더욱 소장 가치가 높답니다. 만약 몬스터 액션 피규어를 좋아하시거나 컬렉션을 쌓는 걸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100% 오리지널 반다이 SH 피규어치 SHF 몬스터 넘버에인 리나 아시로 애니메이션 액션 피규어예요. 이 제품은 장난감 선물 모델 컬렉션 취미용으로 출시되었답니다. 리나 아시로 캐릭터를 1-52 비율로 섬세하게 재현했고 오리지널 패키지로 제공돼요. 사전 판매로 세컨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정말 예쁘고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죠. 리나 아시로 팬이라면 꼭 소장해야 할 아이템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럼요.